지트리 BNT, 2만 8천원 매수 60% 비중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손실이 너무 눈덩이처럼 커지다니 지금 시점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지트리 BNT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계속해서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에서 등락이 있었는데 한 3만원 선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올해 들어서 1월 말쯤에 급격하게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1만 1천원 초반대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 오늘은 1만 2천원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중도 60%이신데 주가가 크게 하락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지트리 BNT는 대응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트리 BNT 같은 경우에는 안구건조증, 환방변성 이런 것들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장 점유율에 대한 기대감도 좀 없지 않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을 때 동사도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무래도 주가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거든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수급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말로 1월 달부터 굉장히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어요. 차익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구건조증이 임상 3상에 대해 준비 중 있다. 뭐 락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포제 이슈들이 나오긴 했지만 거기에 따른 오히려 실망감이나 혹은 차익 매물들이 줄고 지금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재무 구조 역시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 업체이다 보니까 기술 이전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에 투자되는 금액이나 지출하는 인건비 등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소모가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충당할 수 있는 매출 구조나 이런 게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지금 3월 달에 한창 감사보고자 시즌이고 지금 향후 올 한해에 대한 또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약세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60%의 비중으로 2만 8천 원이면 정말 마이너스가 굉장히 50%가 넘는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보다는 오히려 지금 기다려 보시는 게 차라리 낫다. 이미 손절하기에도 좀 너무 늦은 상황이다. 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수개월 내에 다시금 반등세를 보일지 아니면 1, 2년 뒤에 보일지는 아직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동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굳이 상패, 이러한 기록까지 가지 않는다면 어쨌든 이것도 신 개발로 인해서 코스악의 특례 상장을 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오히려 기다려 보시면서 손절보다 비중 축소보다는 좀 기다려 보시면서 좀 지내보는 게 낫고요. 오히려 좀 반등을 보였다. 그래서 1만 7천 원 부근까지 좀 반등을 보였다. 아니면 차라리 그때 좀 비중을 조금 조금씩 줄여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주가가 많이 과도하게 하락한 상태에서 비중도 좀 크시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고민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시고 기다려 보시고요. 주가가 1만 7천 원 부근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흐름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십니다. 한솔홀딩스 매수가 3,687원 비중 5%입니다. 뭐 하는 기업인지는 잘 안 알아보고 저평가라 샀는데요. 앞으로 오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한솔홀딩스는 지주회사인데 한솔재지, 한솔테크닉스가 주력 계열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의 업체고 한솔테크닉스는 전자부품 업체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작년 한 해 동안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오늘은 현재가 3,770원 정도 기록을 하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금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시긴 한데 저평가되어 있다 이 부분만 좀 주목을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한솔그룹의 지주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주사의 특징이 아무래도 투자 부분, 지분 부분, 각 계열사들에 대한 수익들이 연결돼서 거기에 따른 투자의 매출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아무래도 이 종목에 대해서 크게 급등을 하거나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굉장히 부각되거나 테마가 이슈가 있는 이러한 상황인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 역시 좀 횡보세로 좀 야금야금씩 움직이는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3,680원이면 지금 현재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충분히 차트 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지지 라인, 저항 라인을 설정하시고 단기적으로 공략하시거나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서 매수하셨으면 굉장히 장기적인 투자 안목으로서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솔그룹 자체도 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회사나 이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적인 기업 저평가되어 있어서 진입을 했다 하시면 오히려 중장기적인 긴 감옥으로 몇 년을 보시고 투자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양호한 저청 구간에서 매수하셨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쭉 지켜가 보시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공략하고 싶다 하시면 한 4천 원 부권이 단기 저항대다 혹은 거기에 매물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솔홀딩스 지금 행보하면서 조금씩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장기적인 전망 충분히 긍정적이다라는 분석 제시해 주셨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4천 원 부권이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목표가 설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매수가 2만 5천 100원 비중 10%입니다.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도 생각 중입니다.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세경 하이테크는 스마트폰 부품주고 또 폴더블폰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폴더블폰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와서 주가의 움직임도 좀 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폴더블폰 관련주 올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 나오고 있다. 이런 전망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주가는 오늘 현재가가 2만 1,10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분은 작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좀처럼 상승 추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세경 하이테크는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추가 매수를 고려해 봐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필름들, 데코 필름들을 위주로 생산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아무래도 1차 벤더로서 삼성 디스플레이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화권에는 오프라는 회사에 지금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시장과 예상과 다르게 폴더블폰이나 이런 게 시장이 빠르게 접연이 확대되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5G 포나하고 동시에 지금 애플도 이제 막 폴더블폰을 준비 중이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앞서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다변에 기종을 신기종들을 개발을 하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적인 상황이나 흐름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 3년 뒤 5년 뒤 폴더블폰 시장이 얼만큼 크게 확대가 될 것인지를 보고 투자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고요. 현재 2만 5천원 정도에 매숙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혹은 지금 자리보다 2만원 이하로 오히려 비중을 좀 늘려가셔도다. 가시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좀 고민을 하신다 하시면 지금 당장은 OLED 관련해서도 충분히 폴더블 필름에 관련해서도 아직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반등세가 2만 5천원까지는 당장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2만원 이하부터 좀 더 모아가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략하시는 게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2만 5천원 매수가 부근까지 단기간에 회복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분석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단기보다는 이 폴더블폰 시장을 염두에 두시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분석과 함께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2만원 선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부분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62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CD 매수가 1만 8,210원 비중 10%입니다. 이 종목은 진짜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계속 기다려도 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ICD 같은 경우에는 OLED 관련주인데 일단 올 하반기 OLED 투자 재개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2월 중순에 단기 고점을 찍었는데요. 그 당시에 1만 9,85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좀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왔고 이번 한 달 동안에는 1만 6,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가 1만 6,1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상담님 매수가가 1만 8,210원이라서 지금 좀 손실이 확대가 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ICD는 계속 보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ICD 같은 경우에도 OLED 혹은 LCD 관련 장비 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제조 장비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다르게 소재 부품이 아니라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는 그래도 중화권에서 중국에서 아무래도 OLED나 요구에 대한 투자가 좀 집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기술도 신기술, 하이테크 기술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권 업체들의 오히려 OLED 쪽 장비, 캐파, 생산 공장을 투자하거나 확대한다면 동사의 수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지금 좋은 흐름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르락내락하면서 지지 기반인 현재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지지가 되는 이런 지지 라인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8,000원 부근이시면 크게 하락하는 부분도 아니고 오히려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등 추세에 나오면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리에서 굳이 비중을 확대해서 지금 갭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비중을 확대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중 그대로 해서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상승 모멘텀 이어지면서 수익 실현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OLED 관련 장비주의이기 때문에 소재 관련 종목보다 전망이 긍정적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지금 비중 그대로 가져가 보시고요. 일단 보유하시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4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 매수가 12만 원, 비중 40%입니다.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제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에 SK의 지분 블록데이 소식이 나오면서 한 차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10만 원 선 초반대에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재가가 10만 2천 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SK 자체의 바이오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큰데 또 최근에는 SK바이오 사이언스 쪽으로 관심이 몰리면서 좀 소외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SK바이오팜은 12만 원 선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SK그룹에서 바이오 산업, 미래의 먹거리로 선정을 하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굉장히 최대 IPO의 빅대여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었고 따상에 갈 정도로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차익매물, 실망매물들이 줄곧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비중도 크고 뭐 위계가 본전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걱정을 하지만 분명히 몇 년을 투자하시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현재 바이오 섹터 자체는 지금적으로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바이오 섹터 내에 있기 때문에 수급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좀 공략하겠다 하시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비중을 축소하는 방법이 그나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최대 주주 SK에서 지분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매물이 좀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 3년 뒤든 혹은 몇 개월 뒤든 다시 재학 바이오 섹터에서 수급이 들어온 상황이 되면 동사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강한 재료들이 많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정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끝까지 보유하시면서 더 내려가더라도 좀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좀 단기적으로 어떻게 좀 손실이 더 커지는 걸 내가 견디기 힘들다 심리적으로 어렵다 하시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다음에 바이오 섹터가 왔을 때 다시금 재진입해서 그러한 회복들을 만회를 해보는 전략도 유효하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투자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은 바이오 산업이나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긍정적이고 충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 섹터의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긴 하지만 지금은 주가가 지지부질한 흐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유해 보시거나 그게 힘들다면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421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N 플러스 매수가 5,950원 비중 20%입니다. 보유한 지 오래된 종목인데 매수하고 나서 계속 빠지기만 했어요.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진단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6천원 부근이신 것 같습니다. 6천원 선 부근이면 작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주가가 일단 작년 10월까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11월부터는 조금씩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최근에는 전기차나 2차전지, 그래핀 관련해서 이슈가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주가가 5천원 선 부근까지 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EN 플러스 이분 한 1년 정도 보유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수익권으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EN 플러스는 예전에 나노메딕스를 3명을 변경한 회사죠. 그래서 특징적인 게 소방차나 혹은 특수 차량 있죠. 이러한 차량을 제조하고 판매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지금 주가는 크게 모멘텀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재료도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매수가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래도 반등세, 단기적으로 5,500원 부근, 5,300원이 됐건 5,500원이 됐건 이렇게 좀 반등세가 단기 급등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끼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차라리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손절을 하시는 방법도 오히려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거든요. 꼭 본전까지 기다리게 돼서 이게 쭉 지금 재료가 살아서 쭉 올라가는 이러한 반등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단기적인 반등이나 호재로 인해서 급등 나왔을 때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손절을 오히려 하는 것도 하나의 좀 현금화를 시키는 것도 거기에 유효한 매매 전략이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투자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엔플러스 최근 좀 이슈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 나와서 한 5,500원 선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손절을 하셔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 고민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열심히 처방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지금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진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93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포스코를 매수가 25만 6천원에 70%를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익권인데 매도를 언제 해야 좋을지 몰라서 전문가님 의견 듣고 싶어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25만 6천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좀 오래 가지고 계셨다고 하니까 이번에 매수하신 게 아니라 좀 몇 년 이상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오랫동안 보유를 하셔서 드디어 수익이 좀 많이 나셨습니다. 철강주들 흐름 좋고 앞으로의 실적 개선 기대감 충분히 이어지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최근에 신고가 행진 이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님 포스코 매도 시점 언제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달 전부터 철강 섹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올해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섹터라고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중소용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추천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엔 거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니 글로벌적으로 거의 손가락 안에 드는 대표적인 철강 제조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철강을 생산하는 나라가 50% 이상 생산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전 세계에 철강 생산이 100이라고 하면 그중 5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친환경 정책 등이 신재생에너지 이러한 정책 등이 지금 다시금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해만 해도 오히려 13%를 좀 철강 생산을 줄일 것으로 지금 발표했고요. 거기에 따라 탄소 배출에 관련해서도 예년 대비해서 한 30% 이상 좀 조절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철강 자체로 봤을 때는 중국에서 생산을 줄입니다. 전 세계 생산을 늘리는 최대 생산국인 나라에서 생산을 줄인다. 그 줄인 만큼 다른 전 세계 업체들에게 수입으로 대체를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전 세계에 있는 철강 제조업체들은 크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시장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철강 가격도 당연히 최대 생산국이 줄이니까 철강 가격도 올라가고 그 만드는 철강 제조업체들은 판매 마진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으로서도 크게 개선이 될 수 있고 중국의 생산을 줄이고 수입을 대체를 한다고 하면 동사 역시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또 다양한 인프라 투자 여기에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투자가 지금 경기 부양책 등으로 투자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도 충분히 좋아지고 있고 철강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생산은 지금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가격은 상승되니까 아무래도 철강 섹터 충분히 좋게 볼 수 있고요. 올해 내내 그냥 쭉 이어서 가져가셔도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를 지금 설정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산업이 혹은 중국이 그 다음 분기에 아무래도 그 정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방향할 것인지 아니면 더다시 증가할 것인지 줄일 것인지 그러한 정책에 따라서 아무래도 포트폴로 변경하든지 비중을 축소하든지 늘리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변경하시는 게 유효하지 지금 자체로 봤을 때는 목표가를 만약에 잡겠다 하시면 뭐 40만 원까지 잡으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그만큼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그 주가가 갈지 안 갈지는 실적도 반영해야 되고 중국의 정책 영향도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40만 원까지 봐도 될 만큼 철강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드렸고요. 다만 이 중국 정책 변화에 따라서 업황에 대한 움직임도 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관련 이슈들 체크해 가면서 흐름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58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신성이엔지 매수가 3440원 비중 15%입니다. 비싸게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신성이엔지는 반도체 클린룸 제조업체인데 최근에는 태양광과 2차 전지 사업을 연기를 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작년 말의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9월부터 12월까지 12월에 4,4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올해 들어서는 다소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는 건 아니고 한 3,000원 선 초원 중반대에서 좀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신성이엔지 3,440원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신성이엔지는 대표적으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작년 조 바이든 미국 대선에 앞서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왔잖아요. 동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게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1,000원짜리 주가가 4,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4배 넘게 폭등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당선 이후에 줄곧 11월 이후에 줄곧 지금 횡보하고 횡보하고 조금씩 조금씩 내려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상담 때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혹은 굉장히 4배, 5배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점점점 차익 매물이 나오는 이유는 그게 실적이 받쳐지고 실제 기대감으로 상승했는데 주가는 실적까지 이어지면 추가 상승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기대감에서 다시금 또다슨 기대감이 형성되기는 다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친환경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하게 경기 부양책도 내놓고 있고 투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작년에 그만큼 상승을 했다.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실적이 바로바로 지금 수주 계약을 따면서 실적이 바로바로 기대치 이상까지 실적이 올라갔다 하면 주가는 더 큰 상승폭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오히려 기대치에 실적이 못 따라간다 하면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미국에서 투자가 집행됐고 수주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이 현재 보면 지금 현재 이 자리 있죠. 차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지지 라인을 3,000원에서 3,050원 사이로 설정을 하시고 여기가 좀 이탈된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호재로 반등이 단기적으로 딱 나올 수는 있지만요. 그게 아니라서는 우락내락하면서 아무래도 지지선이 이탈될 경우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추세 자체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리스크 관리하는 데도 투자 판단하신 데도 설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지금 지지가 되고 반등을 보인다 하시면 오히려 3,500원 이렇게 좀 수익 전환할 시에 바로 비중을 줄이시거나 수익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액 시점 매물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일단 3,000선이 이탈될 경우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3,000에서 3,050원 정도로 제시해 주셨고요. 단기 반등 나왔을 때 3,500원 선 부분에서 비중을 줄이시거나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설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온홀딩스 매수가 14,200원 비중 30%입니다. 올해 보유 중인데요. 계속 제자리 걸음인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리온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온의 지주회사인데 이 오리온의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작년에도 2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특히 해외 매출 쪽에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비해서 좀 오리온이나 오리온홀딩스 굉장히 주가의 움직임이 더딘 종목입니다. 자 오리온홀딩스도 오늘은 현재가 14,1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좀 느려서 답답하실 것 같은데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오리온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시점이 크고 실제적으로 식료품 담당해서 좀 관련주인데요.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선점을 하면서 초코파이죠. 그래서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지금 실적은 최대치로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주가는 정말로 크게 테마가 붙거나 재료가 딱 크게 부각이 돼서 강한 상승세나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닙니다. 실적에 따라서 혹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조금씩 야금야금 움직인다. 횡보세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가치투자로 해서 10년, 20년 이렇게 바라보고 투자하는 이러한 종목군의 하나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둔하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너무 답답하다 해서 이것을 손절하고 익절할지 자체로 고민하시면 차라리 이러한 종목 자체를 투자하시는데 그러한 투자 판단을 얼만큼 설정을 하고 가치로 보고 10년을 보고 투자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단기 상승을 보고서 투자하실 건지 미리 선택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러한 종목 자체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어울리는 종목인데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만약에 고민이 많다 하시면 오히려 좀 맞지 않은 투자 판단을 하시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4,200원이면 솔직히 지금 보압권입니다. 본정권 부근인데요. 충분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도 상승 압력이나 상승 모멘텀 이어질 수 있다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내수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2년 전, 3년 전부터 미국하고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내수 시장 확대에 따라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과 무역 분쟁이 발생이 된다면 아무래도 그만큼 체력적으로 내수 시장이 더 커진 만큼 아무래도 이번에는 예전만큼 크게 하락하거나 악재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오히려 내수 시장이 확대된 만큼 동사같이 식료품 위주로 경기 민감주 위주로 실적이 상승 모멘텀을 그려나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쭉 지속적으로 홀딩 하시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1만 6천 원까지 바라보시고 투자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온 홀딩스 충분히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길게 좀 천천히 보셔야 하는 종목이다라는 설명드렸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1만 6천 원까지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266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J E&M 매수가 15만 7천 8백 원, 비중 16%입니다.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한데 언제쯤 반증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CJ E&M은 또 역시 콘텐츠 업종 내에서 굉장히 큰 종목이죠. 올해 초에 콘텐츠 관련주들과 함께 1월 달에는 한 달 동안 상승세를 보였는데 다른 종목들과는 달리 그 이후에 CJ E&M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올해 콘텐츠 분야에 투자를 좀 많이 확대한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는 3월 달 들어서는 14만 원 선 초반대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CJ E&M은 반등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CJ E&M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아무래도 지금 식료품이나 이런 거 판매에 있어서 굉장히 호절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시장, 만두 시장 자체로 지금 글로벌적으로 대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만두가 굉장히 큰 히트를 치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식료품이나 경기 민감지로 인해서 크게 주가는 하락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 다시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경기 부양책 등으로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각 나라에서 정부에서 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모멘텀,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15만, 7천, 16만 원 부근에서 조정을 보여서 14만 원까지 내려왔지만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라인이 오히려 지지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등세 이어가면요. 17만 원까지 단시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부근까지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그렇게 좀 설정을 하시고 투자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CJ E&M 같은 경우에는 단기 목표가 17만 원 정도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비중 그대로 보유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6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매수가 18만 6천 원, 비중 50%입니다. 어제 예상보다 많이 하락해서 좀 불안한 마음도 있는데요. 이 종목 전망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수익권이십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정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소비주들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오늘 또 리포트가 나왔는데 해외 패션 소비 호조의 최대 수혜주다라는 분석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단기의 고점은 21만 7천 원 기록하고 나서 좀 단기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신세계 인터내셔널 자체로 봤을 때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유통사업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경기 민감주로서 분류가 되는 만큼에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 중에 하나다,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지금 다시금 백신이 본격화가 되면서 점점 관광업도 살아날 수 있고요. 소비도 진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라에서 경기 부양책들을 하고 예산들을 오히려 좀 진작할 수 있게끔 소비 진작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대를 좀 지나서 앞으로는 좀 실적적으로도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전으로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까지는 아직 오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만원, 23만원 이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병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추세 자체를 상승 추세로 그려나가면서 주가의 움직임 보일 것으로 예상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기다려 보시면서 충분히 수익 실현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가 충분히 23만원 정도까지 상승 가능성 있다는 분석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L, ENC 매수가 10만원, 비중 15%입니다. 대림산업 분할 전부터 보유하고 추가 매수했는데 내년까지 보유해도 좋을까요? 아니면 차액션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DL, ENC는 대림산업에서 분할을 해서 올해 1월에 다시 재상장된 종목인데요.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보궐선거나 대선을 좀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최근 건설주들 긍정적인 전망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DL, ENC 오늘 현재가 12만 천원 기록하면서 이분도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내년까지 보유해 볼까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대림산업의 DL, ENC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분할을 하면서 상장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 건설업 자체가 솔직히 긍정적입니다. 네, 경기 부양책 등으로 해서 인프라 투자 확대에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서울만 하더라도 아파트 공급 충분히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사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혜도 볼 수 있다. 수주에 대한 호재도 나올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르락내리락하는 단기적인 추세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내년까지 보유를 고민하고 계시면 충분히 내년까지 가져가셔도 업황 자체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수익 중이지만 오히려 지금 다시금 수익들이 좀 내려오더라도 이러한 모멘텀들은 충분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대로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홀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건설주 업황 충분히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고 정부 정책 기대감 등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전망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지금도 수익 중이지만 내년까지 조금 더 보유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679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3 시스템 매수가 2만 7680원에 비중 5%입니다. 제가 제일 고점에서 매수한 것 같아요. 매수하고 나서 계속 손실권에서만 움직이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좀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최근 단계 고점은 올해 들어서 올해 1월에 2만 5천 325원이었고요. 시청자님 매수가가 2만 7680원이시면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작년 매수하셔서 한 1년 정도 좀 보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1년 이상 계속 손실권에 있으신데 전문가님 이분 손절을 고민해 봐야 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봐야 될까요?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방산 관련주, 우주 산업 관련주에서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보여왔는데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 자체로서는 우주 항공 자체가 섹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방산 관련주 혹은 우주 산업 관련주에서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호재로 인해서 강한 상승을 보였다면 또 기대감이 또 다시금 실망 매물들이 더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구성되니까요. 비중이 지금 현재 2만 7천원으로 매수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비중은 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 2만원 부근 여기서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매수가를 좀 낮춰 놓으시고 반등시에 본정권 부근이나 수익권에서 정리를 하시는 이러한 단기 대응 전략이 오히려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은 좀 크게 저항대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